오늘 건설로조의 대규모 집회로 퇴근길 동대구로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로조는 2천여 명이 참여해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 맞은편 도로에서 노조탄압 규탄 결의 대회를 엽니다. 이어 오후 7시 반부터 대구청에서 두산호거리, 황금내거리, 범오내거리를 지나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까지 4.8km를 행진합니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효교차로에 교통경찰과 순찰차 등을 배치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교통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